자 여러분 오늘은 망치춤 한번 배워볼까요? 망치춤은 어린이처럼 가면 안돼요 굉장히 쉽게 된다고 해야지 쉽게 할 수가 있답니다 자 먼저 우리 준비할 때도 있어요 오른손과 오른발을 준비하시겠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망치질을 할 거예요 망치질 이것만 잘하시면 이 춤은 그냥 됩니다 중요한 게 처음에 우리 오른발 있죠 오른발을 살짝 한번 들어볼게요 편하게 편하게 들은 상태에서 그대로 뻗어요 그렇죠 편하게 들은 상태에서 뻗어요 발 끝 시작 하나 둘 셋 넷 끝 손 해볼게요 망치 들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끝 이거를 팔다리를 같이 하려고 하면 진짜 충분한데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오케이 점프 없이 연습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점프 없이 팔하고 발만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넷 잘하셨어요 자 그럼 팔다리 다시 한번 같이 발은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차주는데 중요하게 발끝이 턱하고만 펴는데 안쪽에 발끝을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손은 망치 치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그럼 준비가 끝납니다 팔과 발을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망치가 뒤에서 있을 때는 다리도 접혀져 있고 다리가 펴는 때 손도 같이 빵 하고는 게 중요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점프만 뛰면서 하는 얘기죠 점프만 자 왼발 중체 잡고 오른발 등장돼서 점프만 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자 이번엔 콩콩 뛰면서 오른발만 하나 둘 셋 넷 같이 잡을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럼 이번엔 팔과 다리와 점프를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조금 됐죠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왕 왕취춤 완성 자 자 근데 이 동작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몸이 세우가 되는데요 우리 몸이 세우처럼 왕취와 다리를 뒤로 보낼 때 세우처럼 내 머리랑 내 허리가 내 허리가 푹 망치를 뒤로 훅 들어가서 시작 빰 빰 빰 빰 망치 쑥을 껴서 재미있게 칠 수 있어요 느낌을 살려줄 수 있어요 어떻게 시작 뻑 뻑 뻑 요런 느낌 보수 2 2 3 2 2 2 1 2 2 2 1 2 2 3 2 2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